안주머니에 있더라 한 팀장 물건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넣어놓은 것 같던데 여기서부터 네 몫이다 나야 기껏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박사님 돌아가신 영감님이 저한테 뭔가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키메라가 대체 뭘까요 뭐길래 박사님 조금이라도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? 영감님이랑 안 지 30년 되셨다면서요 글쎄다 오래 알고 지낸 건 맞지 맞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러데 사람 속은 살소고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는 거라고 사람 배 열면 오장육부 있는 건 다 똑같은데 근데 그거 아니 부처랑 마귀가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람 배 속이랜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게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네가 왜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돼 다행히 그 분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괜찮은 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